여러분 드디어 헬보를 했습니다 헬보는 어떻게 찾다가 캠 이렇게 됐어요 일단 충전 해놓은 상태에요 대충 충전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께요 자 여러분들 안보이실까봐 하세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이고 진짜 안보이시고 스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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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빠 스타라 뿜빰뿜뿜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이 보시면 짠 보이신가요 애녀를 4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뭐 난 이렇게 할거다 설정 근데 이거는 연상찜 찍는거 블루투스 모드 저 일단 블루투스 모드도 있긴하지만 일단 전원을 끄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 소문약이 좀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하기때문에 이거 화상주의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화상에 들어오실까봐 자 어쨌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카봉을 리뷰하다가 말아줬어요 촬영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아 잠시 어머니랑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목소리 공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공개는 아직까지는 제가 공개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난 유튜버가 되었을때 대사적으로 10만이나 한 20만 30만 되었을때 목소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공개는 아직 부담스러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목소리만 공개는 아직 안다는 점 제가 이제 아직은 초보 유튜버는 아니고 요즘 좀 적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각대 보시나요 자 삼각대가 있습니다 와 헉 아잇 자 삼각대를 이렇게 안착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텐데 이거는 이거에요 그 이제 사실 촬영하던 영상을 이제 여기에다 꽂아서 꽂아서 촬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걸 볼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지금 출연중인데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는 리뷰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자 어떤거 할거냐 이제는 어 이제 아 뭐나 맞지 아 USB 자 일단 기본으로 USB를 줍니다 USB 하 이게 아마 추가 옵션인걸로 아는데 자 이거는 추가 옵션이거든요 오 오 오 오우 대박 오 대박인데 이건 일단 아이고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버리고 자 어떻게 생겨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뭔가 좀 특별하네 자 여기에다가 그 유심치 그 이 어떤거에요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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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요걸로 이제 이 유심치 을 갖다가 이걸 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아 어 잠시만요 아 아 아 여기다 이거 어떻게 하네 이렇게 껴서 여기다 USB 그 역시 4기가 그걸 넣어야 되는거죠 아 아 아 아 일단은 아직은 네 이거 잠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영상을 다 찍었을 때 어 이제 넣어놓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꽂아서 하려고 하구요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 한 두개 나왔죠 와 진짜 어머니가 많이 추가 옵션을 했어요 지금 추가 옵션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클래닛 킬 이거는 바로 클래닛 세트라는거죠 청소 세트 청소 세트라는거입니다 하 자 어디에 있는지 어 고성품으로 아 아 자 마지막으로 킬런 닦는 자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 기본으로 줄이는 걸로 받았다고 그래서 네 네 여기서 네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야 자 일단 펼쳐볼게요 오 야 크기 어 근데 이거 케이스 같은데 음 아 케이스다 야 야 이거 케이스네 이거 알아보니 케이스였네 야 이거 이거는 대박이네요 와 캬 소니 아 진짜 내가 소니로 아 제발 소니 진짜 나한테 이러지마 이러면서 노래도 노래도 불렀죠 노래도 불렀지만 뭐 어쨌든 아 드디어 촬영을 마치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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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못 보는데 자 어쨌든 아 리뷰 영상 여기까지 마치 마치고 하도록 하겠는데 와 이번 리뷰가 정말 여태껀 맞습니다 정말 어 진짜 제 생각에는 여튼 최초로 라고 해야되나 정말 오우 대박인거 일단 정리 좀 해둬거고 일단 이거 청소도구는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안 청소도구들 이런 케이스 포함해서 일단 인기 청소도 그리고 이거 짤 때 이거 너무 좋은거 같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거는 근데 내 쓸모가 없냐 제가 사놓은 충전기 에 이 B타입이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B타입이 좀 있긴 한데 B타입이 좀 있습니다 B타입이 좀 있고 자 이거 카메라 상호 어떻게 했지 자 가겠습니다 자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해야되요 이게 내가 전화 없이 그냥 이거 녹음 버튼 눌러도 돼요 아니면 작동이 안되니까 이게 이제 딱 켰을 때 이제 작동이 아 이거 이리대로 꺼내면 좀 재미가 없는데 머리 잘랐습니다 그럼 가 der 진출 셔서 died 작동ي 저녁 nai